자, 안녕하세요. 너무수트입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받은 것도 많고 계속 사랑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한 이벤트를 마련해봤습니다. 1등부터 9등까지 등수를 매겨서 이벤트 상품을 전달해드릴 예정이고요. 1등 상품은 베린저 가스건입니다. 이렇게 앞에 있죠. 등수마다 상품은 밑에 링크를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벤트 상품은 착불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실 때는 댓글에 응모합니다와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같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벤트 응모가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신 다음에 응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과 그리고 구독 정말 감사드리고 이벤트 꼭 당첨되길 바라겠습니다.